안녕하세요. 저는 크리스티이요. 저는 페이프에요. 자,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천서 데아의 나이라는 댄스를 해볼건데요. 이건 기독교 댄스랍니다.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갓스펠이라서 안좋은 내용은 없어요. 중간에 내가 죽을때까지라는 뜻인데 천서 데아의 나이가 제가 죽을때까지라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내가 죽을때까지 하나님을 믿으리라고 사실 true day I die 뭐 내가 죽을때까지인데 거기 원래 사실 이게 거스펠이라서 죽을때까지 하나님이 이런 뜻인데 제가 방금 같아요. 아니에요. today I die meaning 하나님을 죽을때까지라고 있어요. 죽을때까지 이런 뜻이 이랍니다. 그러면은 저희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저희가 우리가 율동을 배웠어요. 근데 중간에 틀릴 수도 있어요. 근데 안 틀릴 것 같아요. 되게 많이 하시죠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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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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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